안녕하세요. 오늘 식물도 제라늄인데요. 오늘은 제라늄이 이제 곁순을 내지 못하고 위로만 길게 자라는 그런 제라늄을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잡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건강한 제라늄들은 길어나면서 이제 자라면서 곁순이 계속 나오고 그 곁순에서 이제 꽃대가 나오고 또 연속해서 꽃이 피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그 햇볕이든 뭐 영양 공급이든 또는 물 공급을 또 제때 받지 못했거나 그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라늄이 제대로 그렇게 이제 곁순을 내지 못했을 때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없죠. 위로만 이제 길게 자란다거나 주우기 한두 개만 길게 자란다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그런 제라늄을 하나 가져왔어요. 화원에서 가져왔는데 그 제라늄 상태가 곁순이 아예 없었어요. 곁순이 아예 없고 줄기 세 개가 이제 위쪽으로 길게 자란 그런 제라늄인데요. 지금 이 제라늄은 건강한 상태의 제라늄인데 이제 그 아래쪽을 보면 곁순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곁불도 크게 피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 지금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원래 상태가 좋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곁순이 수시로 옆에도 나오고 아래쪽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져온 제라늄은 이 곁순 자체가 아예 없고 지금 이 제라늄인데요. 이 제라늄인데 줄기 세 개가 이제 위로만 계속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왔을 때 당시도 보면 잎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잎의 상태가 좋지 않고 아예 뭐 곁순이 하나도 없고 아래쪽은 아예 하나도 없고 잎의 상태도 이제 노랗게 되면서 이제 말라가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물 공급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꽃이 피는 제라늄은 그 영양 공급이 필요해 영양이 필요해야 꽃도 그렇게 피고 순을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햇볕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햇볕을 못 받았을 때는 이제 위쪽으로만 길게 자라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제라늄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만 크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 그 잎줄기 두 개를 남기고 잘라줬어요. 잎줄기 두 개를 남기고 잘라주고 지금 원래 지금 길이로 봐서는 왼쪽까지도 잘라줘야 맞지만 두 개를 동시에 잘라버렸을 경우에는 그 제라늄이 힘을 받지 못하니까요. 한꺼번에 이제 잎이 다 없어져버리면 제대로 이제 더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잎을 왼쪽 줄기는 이제 두 개를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에 그 잘랐던 줄기 사이로 이제 아마 위쪽에서 입 순이 나올 것 같아요. 위에 잎줄기 사이에서 그래서 그 쪽에 순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순이 이제 자라는 걸 봐가면서 왼쪽 줄기는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라주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위쪽에 그 오른쪽 줄기를 자르지 않고 놔두면 이제 계속해서 위로만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잘라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잘라서 이제 새순이 나오는 걸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줄기를 잘라줬기 때문에 그 원 줄기가 좀 두꺼워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줄기 자체도 굉장히 가늘고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와가지고 이제 영양 공급을 한 번 영양지를 좀 넣어줬고 또 분갈이 새 흙으로 이렇게 채워서 그렇게 이제 관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공급과 영양 그리고 이제 그 햇볕도 충분히 그 볼 수 있는 곳에 놔두면 이제 점차적으로 모양을 좀 갖춰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특히나 이 건강할 때는 잎이 이렇게 짙은 색 원래 가지고 있는 색보다 더 진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릇파릇하면서 잎이 반듯반듯 펴지면서 약간 두꺼워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 이제 풍성한 겹순이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젤아니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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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